랩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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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머리 긁어 뭐야 바방이? 레게따 쓴다 레게 이 여식은 뭐 하는 거야? 이 걸레짜루 아니야? 이 걸레짜루 이 뭐하는 화장실에 있는 거야? 냄새 오늘 말이야 오늘부터 나한테 쿵푸를 배운다 형님 제가 정말 그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무실의 달인이 계십니다 아 이 여서가 무실 나한테 배우면 된다니까 치워 오세요 뒤로 치워 제가 그 사부님을 오늘 모셔왔으니까 야 이 여서가 나한테 배우면 된다니까 내가 무얼 사부님 어?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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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걸 못 자르셨어요? 사과를 못 자렸네요 다 자르셨는데 사과 그대로요 이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사부님? 예예 저희 사부입니다 사과를 못 자르셔요 사과를 사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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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여기 있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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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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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로 아는거 아니야? 시원아 내가 사과 못 자랄 때부터 아니 그 놈이는 어떻게 하신다고 야 이거 어? 어? 나도 음악 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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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부님 진정한 무술이 무엇인지 저희 두 형님께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발차기를 보여주겠다 네 준비 예 뭘 준비하려고 자 이 하나씩 두고 계세요 이게 두고 계세요 자 뭐야 3단차기로 3단차기로 이거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더 들어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사과이 모짱땀 바라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높은 것도 알 수 있어 그러면 너무 높지 않을까요 사부님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나 보글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뭔가 보여주겠다 oa 우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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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